자 먼저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끼쳐주신 김바울 미주 대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큰 행사를 맞이하면서 국내 모든 말씀에 우리 목사님들 또 교육자들을 초대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대표로 이번에 미주 대회장님 김바울 목사님과 호라 회장님 박종선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은혜 받았고 오시는 분들 또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마련해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한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내일 예배와 행사를 위해서 단일 세일의 새벽 및 금식 기도회를 진행했는데 오늘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 해당되는 교구 성도님들 여수아 성전을 가득 채워주신 가운데에서 잘 맞춰졌습니다 새벽 예배 또 금식에 임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 주일날 광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역 정치인사들 모실 수 있는 또한 그런 기회가 되셔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지역구 의원이신 이인영 의원께서는 국감중이라는 상황이 돼서 참석이 어려운 대신에 구로구 의회의장 정대근 의원 또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님이 내일 참석하시고 있습니다 내일 오시게 되면 반갑게 우리가 기쁘게 서로 맞이하고 인사를 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재 매주 4회 예배 전 이탈적 시위가 있는데 내일과 토요일 행사 구속사 세미나가 있는 행사죠 시위를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이탈적 관계자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의미든 간에 사실 또 이 목요일날 우리가 예배 행사를 준비하면서 신경이 쓰였던 부분인데 일단은 내일하고 또 토요일날 구속사 세미나 때는 절대로 오지 않겠다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행사는 우리가 큰 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개척 60주년 그래서 70주년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출발점이기도 한 것인데 외부 인사들 연락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소식을 너무도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들 걱정하시고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염려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일단은 이 큰 행사를 앞두고 현재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손님들을 맞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문에 우리가 임시로 설치한 가벽을 임시 일단 철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법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양쪽에 들어오면서 두 개의 텐트가 있는데 이 행사에 관련해서 잠시 철수하는 그러한 조치를 우리 담당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지교에서도 오시고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데 이 정문에서 사실 이러한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되게 많은 우려나 염려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 같아서 일단은 내일이나 또 토요일 같은 행사 때는 좀 그래도 안정, 평안 또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되신 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것이 대단히 더 큰 그러한 미래로 나아가는 큰 어떤 모습이라는 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또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개척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 기념품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받아가시면 그만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게 오늘 외에는 소개할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또 예배가 있지만 좀 이 시간을 빌어서 광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내일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한 번도 빠짐없이 비닐팩이나 쇼핑팩에다가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를 담아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손님들은 다섯 가지 우리 평강의 손님들은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회개척 60주년 기념 책자 평강제일교 60년의 발자취라는 책자를 제가 이걸 펼칠 수 없는 게 여기 한 6시 도착했는데 지금 이 본드가 마르지 않아서 펼치면 책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사전에 봤어요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 역사가 잘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아마 한 분씩 또 한 가정씩 가지고 있는 보아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자는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념 수건입니다 기념 수건 물론 행사 때마다 우리가 기념 수건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책 표지에 가까운 수건을 찾았는데 저게 일단 제일 가까운 색깔로 맞췄지만 좀 많이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만 그러나 글씨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주황색 승리의 색으로 좀 부탁을 해서 새겼습니다 이것은 장로의 남성교회 안수집사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공하는 그런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념 볼펜입니다 우리가 행사 때마다 볼펜을 이제 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뭔가 교회 또 구속사 또 원로 목사님에 대한 뭔가 그 브랜드를 우리가 좀 내세워야 될 때가 돼서 휘선 박윤식이 새겨진 기념 볼펜 보실 때 좋습니까? 안 좋습니까? 하나밖에 안 드리는데 어쨌든 성경구속사운동센터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그래서 또 뭐 그냥 쓰지 않겠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이 구속사운동에 뭔가 좀 그러한 정신을 이어가는 기념품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지는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쇼핑백 안에 들어가시니까 예배 때 꺼내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념 도장인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게 원로 목사님께서 2007년도 창세기 족보를 선물로 드릴 때 쓰셨던 아니 저기 말씀하셨던 문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로 목사님께서 많은 글씨를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글씨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원한 거죠 구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 10월 24일 평강 교회개척 60주년 기념 평강 교회 드림 이거는 성로님 다 드린 건 아니고 외부 손님들 책에다가 이 도장을 이렇게 찍어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 도장이라도 받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도장을 좀 거기에 비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내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도장은 우리가 좀 남겨서 책을 기념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기념품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교회개척 60주년과 그리고 또 그 정신 의미와 정신을 늘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념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12권 3권의 주제가 은혜 안약의 표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표징과 같은 역할일 때 어쨌든 받으시고 또 뭔가 신앙의 증표로 삼으시면서 구속사에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내일 행사는 9시 테이프 커팅식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도 우리가 남겨야 되지만은 또 그 시간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오실 성도님께서는 정문적으로 이렇게 모여주셔가고요 테이프 커팅에 일단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끝나고서 전시회부터 해서 예배로 이어지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했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또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많이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고 하는데 어쨌든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께서는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정말 근본 행사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이 구속사의 문을 새롭게 열 수 있는 그런 기념 예배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광고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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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